111.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121. 그의 시중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용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132. 그때 학기세 아들 아두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143.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143.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154. 아도니아가 애는 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154.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54.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164.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순애녀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164.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를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64.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합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64.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165.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165.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166.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제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167.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168.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우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178.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189.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199.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209.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209.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우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219. 또 여우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229.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239.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249. 요압이 불납한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업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259.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269.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279.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업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289.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99.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309.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31.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3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32.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33.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34. 수리아의 아들 요압위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부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35. 마땅히 길러왓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36.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조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37. 그러나 그를 무대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38.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39.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40.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41.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사무려 하였는데 그 왕꾼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왁계로 말미아무미니이다. 41. 이제 내가 한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42.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근데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녀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43.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44.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45. 이르되 청하근데 순애녀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애녀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45.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류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46.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위세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요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47.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수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요아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요아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요아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48. 그 소문이 요아에게 들리며 그가 요아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49.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래되 요아이 요아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아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50. 분하야가 요아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여 이르되 요아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50.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아이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51. 요아께서 요아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미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래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52.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아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요아교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53.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처죽임해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54. 왕이 이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55.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55.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56.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57.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58.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유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58.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유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59.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59.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60.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60.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일이다 하였거늘. 61. 내가 어찌하여 여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61. 왕이 또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왁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62.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우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63.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63. 제 113일 열한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우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64. 그때까지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우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65.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66.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우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67.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67.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중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합해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68. 나의 하나님 여우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69.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69.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70.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지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70.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71.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위시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72.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73. 그때 청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74.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75.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75.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로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76.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여 청하건대. 77. 내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78.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인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이더라. 78. 열완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79.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제 아들 여우사바스는 사관이요.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야다는 제사장이요. 79.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산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79.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관장을 둠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80.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할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루포세는 벳헤세시니. 소거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다비니. 80.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바스를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과 모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세안 온 땅은 아일루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세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80. 길라라모세는 벤개벨이니 그는 길라세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급당의 성벽과 높잇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요. 80.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이요. 이사가리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개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세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급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른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과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것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 114일 열한기상 5장 솔로몬이 기른 모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도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에 싹 쓸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땜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꾼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여꾼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누로 보냄에 그들이 한 달은 레바누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여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한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여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비시여 너비가 20규비시여 높이가 30규비시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비시여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비시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송소와 지 송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비시여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비시여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비시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비 때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유리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위세계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송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여 너비가 20규빗이여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여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여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여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내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뜨를 만들었더라 넷째의 15월에 여화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의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한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거하니라 그가 레바눈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여 너비가 50규빗이여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오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여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되는 돌과 8규빗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하 과부의 아들이여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노스를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땋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요 저 머리의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니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소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여 너비가 네 규빗이여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구릎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높아 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내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한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무통위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구릅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색였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밭을 담게 하였으며 내 물두멍의 직경은 내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열 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송소문의 금돌쪽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쪽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제 115일 열한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언약계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이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애단임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아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와의 언약계를 그 초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괴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모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순의 애국당에서 나온 후 여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영광이 여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노라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사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루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그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지짐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저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암으로 맹세의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암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주께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쉬우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읽혔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고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아보업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곳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미니이다 워낙은 내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죽게 부르지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하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르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죽게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료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중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원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체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제 116일 열한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간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수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랄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수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간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오두머리 550명이 있어 이라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위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또 여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땅 홍해물가에 엘롯 근처 애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냄에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한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냐 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지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빈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빈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메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 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계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내바놓은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눈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게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만 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뿅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길이여 말은 한 필의 150세길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 126일 열한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의를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암몬과 애돔과 시돈과 햇여인이라 요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오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운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합의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압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애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애돔에 있을 때에 군대주의관 요합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애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합은 애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료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애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대안을 떠나 발 안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말미암아 아들 근우밭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근우밭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주의관 요합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없어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루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루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업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함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함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아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아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아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함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네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업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록과 모하베의 신 금오스와 암몬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미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네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업 예루살렘에서 네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사객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업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59일 열한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너반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은은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에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히야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호와함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호와함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호와함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함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집화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로호와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집화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예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로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로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개혁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교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열한기상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재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정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미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미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마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디니 나귀는 그 곁에 서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메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메 그가 가서 본 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디였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함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함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한기상 14장 그때 여로보함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함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신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아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함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신로로 가서 아이아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왁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로보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아가 그 발소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함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함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를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함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함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함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함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로보함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함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함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의 여로보함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함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함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함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다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로보함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함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문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를 노협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보함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함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함과 여로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로보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남하여 암몬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60일 열한기상 15장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함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여 아비살롬의 딸이다라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함과 여로보함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함과 여로보함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함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함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두룬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불인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드리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업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위세 성업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함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무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족 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함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신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함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를 노협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들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한기상 16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지져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협게 하였은 적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들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우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지지심은 그가 여로보함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게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협게 하였으미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드리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드리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심우리가 왕을 모발하여 심우리가 들어가서 그를 처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심우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우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지져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로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심우리가 드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심우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드리사를 애워 쌌더라 심우리가 성업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심우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 161일 열한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아들 디부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아들 디부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부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토로 세메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업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업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메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가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로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무리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게 악을 더욱 행하여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내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르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논의 아들 여호수와를 통하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한기상 17장 길라하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아가 아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아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아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차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워낙은데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 162일 열한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아가 아압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압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여호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압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압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자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아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아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압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아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압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아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오늘 아압에게 보이리라 오바리아가 가서 아압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압이 엘리아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아를 볼 때 아압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얘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압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아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집하에 수요를 따라 엘리아가 돌 열두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관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할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아가 아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압이 마찰을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이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압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한기상 19장 아압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이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엘리아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아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스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세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소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울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근에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아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제 163일 열한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래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하려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읍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업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왕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비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비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개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개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탕군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치나로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우리이다 하니라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대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 인주를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날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거를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적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열한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세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줄이라 한지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보쿠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세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스를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보세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보세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보세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보세 돌에 맞아 죽었담을 듣고 이세벨이 아압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보세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보세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압은 나보세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우박을 만나라 그가 나보세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보세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압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또 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이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지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닥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압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압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압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열한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모를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나무수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나무수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길라앗 라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의 주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 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 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업으로 또는 각기 본양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베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업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야 했느냐 아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홉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밭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디의 딸이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호사밭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밭의 남은 사적과 그가 물인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도메은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밭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아베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하나 여호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위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밭 왕 제17년에 아베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바하를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